안녕하세요. 여러분, 여러분, 방송 특별하는 게, 기본적으로, 늘 보면, 하트 국내, 이런 것들은, 이런 것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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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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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어떻게 말할게요. 지금 이 길에서요. 왕명 한국 신고시에 정당을 보상하고 재개발입니다. 또 더러웠다. 이런 것들을 지내려면 고생이 되시겠고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. 안 돼. 평가를 해야 되죠. 평가를 해야 되죠. 평가를 해야 평가를 하는 것 같은 의학들이 힘을 모았죠. 이런 그 감정 평가자들이 이렇게 해내어주는 동양형 호수 . 랩 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진, 의지, 마음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해야겠다는 거. 어떤 게 있는 게 있는지.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다. 그럼 그 다음 신대로 감정판을 따서 1초 시합, 1초 시합, 1초 시합, 1초 시합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심지어 이 문제를 전국과 국회와 나누어 보게라 보냐라요 이런 문제를 낭돌들과 시험지나게 해서 직가공시민 소지세에 관한 사람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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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